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려운 도형의 뒤집기와 돌리기를 동시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형을 먼저 뒤집고 돌리기를 해야 되는데 도형이 좀 어렵죠? 이럴 경우에는 꼭짓점이 다 맞닿을 수 있도록 사각형을 좀 작게 하나 그려주세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사각형을 먼저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놨으면 이 모서리마다 숫자를 적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1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1번, 이 모서리가 두 번째 모서리, 여기가 세 번째 모서리, 여기는 네 번째 모서리가 되는 것이죠. 먼저 왼쪽으로 뒤집으라고 했잖아요. 왼쪽으로 뒤집으면 1번과 2번의 위치가 바뀌고 3번과 4번의 위치가 바뀌겠죠. 그 숫자를 오른쪽에 써줄게요. 지금 우선 우리가 그릴 그림의 모서리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에요. 위치가 각각 똑같죠. 그런데 뒤집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2번이에요. 왼쪽으로 뒤집으면 좌우가 바뀌니까요. 여기가 1번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4번, 여기는 3번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했으면 시계방향으로 90도 돌리면 돼요. 시계방향으로 90도 돌리면 1번은 4번 자리에 가고, 4번은 3번 자리에 가고, 숫자가 하나씩 바뀌겠죠. 얘는 1번이 아니고 이제 2번이 되는 거예요. 얘가 올 테니까요. 얘는 4번이 아니고요. 이제 1번이 되는 거고요. 얘는 3번이 아니고 이제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2번이 아니고 3번이 되는 것이죠. 숫자 하나씩 늘려서 이제 그리면 되는데, 자, 보면 도형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과 만나는 꼭지점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기호를 매길게요. 그러면 1번에 기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기역이 있어요. 얘가 기역입니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2에서는 2칸, 2에서는 2칸, 3에서는 1, 2, 3, 4칸, 3에서는 1, 2, 3, 4칸. 그러니까 여기에 니은이 존재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디귿은 4에서는 2칸, 그리고 4에서는 2칸, 3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4에서는 2칸, 4에서는 2칸, 3에서는 1, 2, 3, 4칸, 1, 2, 3, 4칸. 그럼 여기에 존재하겠죠. 그럼 여기에 디귿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점 찍은 다음에 연결만 하면 끝이에요. 자, 기역, 니은 연결하시고, 니은, 디귿도 연결하시고, 그리고 기역, 디귿도 연결을 하게 되면 자, 왼쪽에 있는 도형을 왼쪽으로 뒤집고 12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린 도형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